이 닭 개 큰데 우와 이 종나 맛있겠다 으 완전 맛있겠다 야 미쳤다 이거 개맛이겠다 이거 하나님한테 기도드려 오빠 그럼 우엉년 전한테 기도드려 외긴한테 아니야 외기는 그런 거 아니야 기도해 입 밖으로 해 아 씨 왜 여기 기독교 아니신 분들도 있는데 강요하려고 하지마 종교 나도 오랜만에 하나님한테 신호 한번 보내드릴까 신호이지 하나님 아버지 잠깐만 부금도 좀 깔고 하자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별일 없이 별탈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네 이제 전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지만 그때까지 별탈 없이 별일 없이 별일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하나님한테 게으르지 말라고 뭐라해 왜 갈고 오랜만에 믿어보는 거니까 좀 잘 좀 해달라는 거지 응 기도 한 15년만에 하는 거 같다 응 응 잘 먹겠습니다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알아? 장난하나 아브라함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맨 아브라함맨 아브라함은 맨이다 아브라함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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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이다 아브라함은 맨이다 아브라다 카타브라 아브라 카타브라 아브라 카타브라 에이맨 고맙습니다 너 되게 사랑스럽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고맙다 에이맨 아아 잘 먹을게 야 닭다리 좀 근데 이거 약간 이 집 조금 왜? 닭다리 있어 아까 봤는데 아 여기 있네 이야 이 닭다리 좀 보세요 닭다리 개새끼를 보세요 이 개새끼 정말 맛있게 생긴 시발새끼네 이 개새끼 넌 한 입 먹어볼까 이 개새끼야 이 개새끼 어이구 으악 으악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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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단면도 있다 으음 너무 맛있네 으음 input 음 음 안져서 먹어라 으음 앉으면 안 보여요 이제 의자가 너무 높아? 아 저기요 너무 높아? 응 음 아 백게르 와 감사합니다 멋있다 모에 모에 뀨 외노자 고마워 인간이 제일 미안해야되는 동물이 뭔지 알아? 바로 닭이야 너무나도 많이 죽었어 세종님 또 오셨네요? 난 진짜 닭틀러야 너무 많은 닭을 음 맛있는거 먹어요 응 희생했어 저 원래 닭다리 잘 안먹어요 누구랑 같이 했을때 닭다리로 귀싸움하는거 싫어서 음 음 음 난 일단 닭다리 두개 먹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 두개 먹고 그 다음에 날개 두개 먹고 그러고 끝내 날개 바로 내가 먹어줄게 아 날개? 응 괜찮아 사랑한 사람한테 닭날개 정도는 양보할줄 알아야 진짜 남자인거야 진짜? 나 많이 사랑하네 나 많이 사랑하네 흠 흠 한도 초과 군안에 먹방할때 보자 돼지 아아 또 베껴라 뭐에뭐에끼 내일 먹방할때 와주세요 내일 내가 수불고기 해줄거거든? 아 내일 수방이구나 내일 한국 월드컵 이기면 방송 응 방송 응 바로 켜도 먹방하자 우리도 내일 보자 응 솔직히 좀 난 솔직히 월드컵 보면서 원래는 그렇게 몰입이 안됐었거든? 응 근데 이번에 우리 같이 방송 켜놓고 보니까 좀 재밌지 않았어? 월드컵 보는거? 맞지? 응 나 그날 친구들 만났을때 나 별로 모르겠는데? 이렇게 했거든? 근데 나 오빠랑 보니까 너무 재밌는거야 약간 몰입돼 그지? 응 이겼는데 안켜면 응 안켜네? 안킬 수가 없지 응 말해놓고 구라치는거 봤어 내가? 맞아 구라는 안쳐 응 범복은 해도 구라는 안치지 응 우와 누군지 말안하다 빨리 지금 일단 먹어봐 아이고 쌀이 돼 단 한쌀 멈춰 아싸 응 맞아 오빠지 오빠 내가 더 맛있게 먹어줄게 아싸 항상 맛있는것도 이렇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해 이게 떡도 있네 와 내가 똑똑 좋아해 과식하지마 이럴때 괜히 약올리려고 과식하지마이 응 어 텐션 올리지마 알았지? 음 마시면 텐션 낮아 너무 좋고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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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뭐해 겨우 으앗 으앗 어쩜 오빠 안쓰지 음 천천히 씻고 천천히 내가 식사 싫어 터지기 전에 속도를 유지하라고 응 알았어 우와 아 그런거 하지마 오빠 당면 안좋아하잖아 어차피 내가 다 먹어줄게 주영님 뒤지게 약올려주세요 어 오빠 당면 어차피 안좋아하잖아 안좋아하는거 내가 먹는거야 다 먹을게 천천히 먹어 응 체한다잉 응 아떡 선풍기 이거 좀 이따 먹어야겠다 넓쪽다리가 뭔데? 근데? 이거야? 퍽살 퍽살 쳐먹어 아니 퍽살 먹어 퍽살 먹어 퍽살 할걸 먹었어 처음부터 퍽살 먹었어 간자먹어 아 잠시만 넓쪽다리가 뭐야 이거야? 아니 이거 아 선 넓네 퍽살 먹어 우리에게 손이 어딨어 넓쪽다리 손 대지마 더 손 대줄게 소리 질렀지? 동영뼈 하나만 박힌 살 있어 응 두개 다 먹어 줄게 소리를 질러? 이 와중에 부드럽게 해도 내가 부드러운 살 남길까말깐데 아 시발 뒤적뒤적 존나하네 진짜 어차피 나 혼자 먹을 거였다 너 먹던 사람 좀 이따 다시 찾아먹을게 먹었나? 근데 어차피 오빠 닭다리 두개나 먹네 와 이렇게 발라먹네 싸대기 진짜 맞을래? 아 왜 이걸로 오빠 이거 먹으라 남겨준 거잖아 와 알았어 다시 말해 와 여기 안 먹는다 뭐하냐? 와 이거 봐 아니 이렇게 먹는 애를 왜 먹방을 시켜? 남겨준 거야 이따 먹으라고 선 넓네 와 야 이거 어 오빠 먹으라고 남겨준 건데 난리야 그냥 무렁이도 아니고 닭다리 먹으면 5배 닭다리 이미 내가 다 먹어버렸어 그니까 아휴 어 난 물렁뼈 엄청 좋아하지 난 싹 다 발골에 먹지 나는 그 그치 그치 나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거기 뒤에 이렇게 물렁뼈 이렇게 길게 달고 나오는 거 있잖아 부리 그 꼭 닭 부리마냥 새 부리마냥 나오는 그 물렁뼈 난 그것도 앞잎 빨래 이렇게 긁어서 먹어 난 연골까지 긁어먹는 사람이야 오빠 넓쪽이 어디야? 그걸 빼고 먹을게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빼고 먹을게 말해 안 가르쳐줘 네가 찾아봐 없어 먹었지? 안 먹었어 아직 닭다리 두개 먹고 날개 하나 먹었는데 어 저게 해준 거잖아 식사 싫어 쓴 거잖아 그래? 근데 왜 넓쪽다리가 없어 하나? 나는 보여 야? 요거야? 아 씨발 예쁘게 말하시면 내가 옮겨놨을 텐데 노자야 고맙다이 오늘 나중에 태훈이 먹게 뼈는 다시 담거나 뼈 식어 아 오케이 음 의외로 내가 닭도리탕 같은 거 닭요리 먹으면 되게 천천히 먹어 발골에 먹거든 조금씩 조금씩 와우 그건 다 갈비랑 넓적다리 있는 그 부분이야 등살이라 그러지 약간 넓적다리 위쪽으로 올라온 등살 아직 제대로 된 넓적다리는 넌 발견하지 못한 것이야 바로 찾아줄게 아 식사 식사 쏘자 아 이거 에바 못 먹고 계속 이거 완전 다 식어갖고 봐봐 에바 먹어야지 식사 식사 한 번만 누가 좀 싸주라 에? 한 번 좀 저 싸주면 좀 좀 좀 좋잖아 에? 안 그래? 식사 식사 누가 한 번 야무지게 싸줘봐 아니 옥적다리가 왜 없어? 그만 뒤적거려 너 혼자 먹는 것도 아니고 되게 더럽다 식습관 오빠가 하는 것보다 덜 하는 것 같은데? 알아서 찾아줄게 아니 지 젓가락 떨어뜨린 것도 내 젓가락이랑 교체해가지고 쓰고 내가 무슨 중국인이야? 어 맞아 생긴 거 지인씨 응 여기가 넓적다리 살 중에 하나야 어 이거 뼈 하나 딱 박힌 거 이거 하나 싹 해서 밥이랑 그렇게 먹지 말고 젓가락으로 들어서 먹고 밥은 감자 으깨고 국물 넣어가지고 자박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먹는 거야 알았어 조용해 알았어 조용해 식사 식사 좀 없을까요? 어 식사 식사 누가 한번만 싸줘 기분 좋게 방송하게 오늘 6시까지 내가 준비 잘 했잖아 여러분들 식사 식사게 주영이는 이런 걸 먹어야 돼 조용이가 가만히 있어 지적거리지마 이거 완전 씨 퍽살 아님 맞지? 그래도 여기가 그게 있다 이거 부드러운 거 이건 이제 윙 그 봉이라 그래 윙 옆에 달려있는 봉 이거 싹 먹으면 되고 그래 기왕 먹는 거 맛있게 먹으라고 오늘은 부드러운 살들 내가 이렇게 싹 줄게 조용이한테 이미 나는 족박았어 본인 먹는 모습도 너무 이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진정한 또 넓적다리 연결부위 요 부위 바로 이 부위 아니겠습니까? 여기 뼈 하나 싹 박혀있고 여기 요 몰랑거리는 요 살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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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맛있죠? 이거 먹어봐 완전 맛있어 부드럽지 넓적다리야 그게 넓적다리 하나야 엉치살이라 그러지? 어 궁뎅이사리라고도 하죠 아 씨발 맛있는 거 다 먹었네 아 나 진짜 먹지 말라는 거야 뭐야 가만있어봐 니가 존나 뒤적거렸잖아 근데 우리끼리 좀 뒤적거려도 돼 맞지? 우리 맨날 같이 먹는데 뭐 다 섞이는데 아 아 이거 닭이 별로 없네 개뻑버기만 남겨놔주세요 내가 숨겨놓은 거야 오빠 주려고 알아 나 먹으라고 나 먹으라고 숨겨놓은 이 어 레전드 아까 오빠가 준 거 어 요거 와 요거 맛있죠 요거 요건 진짜 맛있지 이뼈만 쓱 잡아가지고 싹 그냥 돌려먹으면 되니까 그냥 먹고 24시간 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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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빠 먹어 괜찮아 먹어 오늘은 내가 양보할게 괜찮아 그럼 바로 먹어줄게 맛있지? 존나 맛있지? 맛있지? 이게 오빠가 말하는 섹스구나 섹스 미쳤나봐 왜 섹스? 응 짝스 배부르면 그만 먹어 응 와 이거 나중에 김가루 해가지고 해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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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가루 해가지고 김치 해가지고 이렇게 비벼 오빠가 해줄게 볶아줄게 오빠가 밥을 못 먹어도 맛있게 자 계란찜 살짝 넣고 이정도 넣어 응 넣고 국물 바다야 너 요즘 자주 보니까 너무 좋은데? 이렇게 해갖고 감자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부드럽다 부드럽다 닭에게 미안해질 지경이다 주아야 리아야 밥 먹자 이야 이렇게 해서 먹으면 감자 딱 숟가락 등부분으로 싹 눌러가지고 감자 으깨갖고 포근포근한 그 감자랑 이렇게 해서 먹잖아 진짜 맛있을거야 먹어봐 한번 먹어봐 부드럽지? 맛있겠다 씨발 코트에프선요미님 41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와 선요미님 어서오세요 먹을만하지? 응 맛있어 아 나도 좀 먹자 식사식사 한번 싸줘라 어? 어? 와 진짜 오랜만에 오셨나봐요 안녕하세요 어후 싸줘? 오오 아니 좀 사줘 연락 감사합니다 전 주영스트에요 5월 14일에 코트 마누라 되는 사람이에요 마누라 가로 치고 진 멘트하지 말고 그냥 빨리 먹어라 어? 천천히 먹으라며 어 멘트를 치지 말고 말고 진짜 먹어 어 잘하고 왔다 갔다 하나봐 음 한입은 140개인가 그래? 141개 141개? 141개? 음 우와 한입 정도는 괜찮잖아 과감하게 걷어 어머 두입이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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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한입만 먹어봐 키키 오케이 자 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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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계란찜 싹 퍼가지고 그대로 넣고 음 시러키키 아 빨리 빨리 그냥 먹어 하나 하나 남았잖아 안 돼 만들어 먹어야 돼 음 아 그러니까 왜 늦장 버려? 만들어 놔야지 돼지 아휴 배만 이렇게 귀여우면 다야? 사랑스러우면 다야? 응? 키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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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 한입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고 누가 141개만 줘 그러면 한입만 딱 먹고 나 밥상 치울게 어? 그러고 가서 오쇼하자 감자 반 밥 반 그래가지고 완전 감자죽같이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계란찜 넣어가지고 존나 포슬포슬한 이 감자와 함께 이거 미쳤다 야 이거 한입 먹게 해줘 이거 진짜 뒤지게 맛있겠다 이거 이거 좀 먹게 해줘 이거 한입 먹자 이거 보약이야 이거 먹어야 돼 아아악 어? 음 탑수처럼 먹어줘 오케이 음 어? 이렇게 맛있다 나 진짜 순간쯤 오빠랑 pipelines 아 확인하자 아 멋있다 되게 사람들 어려울 것 같다 손 이렇게 싸서 일으키려다 해서 아이고 사랑스러워 존나 맛있다 아 귀여워 미쳤다 이거 솔직히 인정? 어 괜찮았어 개맛이지 근데 이제 생긴 게 사람을 아이 그거는 주영아 사랑스럽다는데 왜 표정은 썩었어? 아니 난 여러 가지 자아가 왔다 갔다 해 좀 괜찮은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 아 계란찜에다 밥 말아먹는 그 호사 플러스 닭볶음탕의 이 녹진함 아 깡벅 악강벅 존나 맛있겠다 아니 내 친구가 갑자기 이러더라 자기가 뭐 보다가 그 쇼채로 봤는데 어떤 BJ 중에 라면 개오바 떨면서 먹다가 뽑는 사람 개웃기다고 알고 보니까 나였어? 어 그래서 그거 혹시 내 남자친구 아니야? 이랬더니 어? 너 저 사람이랑 결혼해? 뭐?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이번에 갑자기 오랜만에 엄청 오랜만에 만나서 몇 년 된 친구 갑자기 마주쳤거든 어 근데 뭐 라면 내가 이제 면치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 그러니 어? 나 결혼해 이랬어 그 사람이랑 그랬더니 그랬더니 약간 약간 세상 신기하다는 듯이 왜 그렇게 먹은 거냐 원래 평소에도 그렇게 먹냐고 그러지 와 이거 미쳤다 이거 존나 맛있겠네 근데 그 와중에 좀 자랑스럽더라 아 먹고 싶다 이거 내 친구를 웃겨줬다니 내 남자친구가 누군가를 웃겼다니 이게 진짜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아 나 이거 너무 먹고 싶다 뭐야? 이거 윤태훈식 특.. 특제 덮밥 난 오빠가 오빠 이름 스스로 말할 때 너무 귀여워 김까루 준비해봐 김까루 해? 아니야 김까루 필요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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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필요없어 와 씨 그니까 누군가 웃길 수 있다는 게 참 그거 대단한 능력이지 않나? 우와 이거 한 입만 먹자 이거 맛있겠다 에헤헤 에헤헤 가끔 오빠가 음식 앞에서 동공이 풀린듯한 그런 표정을 할 때가 있거든요 약간 와 씨발 우와 이런 표정 으아 우와 이거 한 입 그냥 물이야 물 이건 와 오빠 신랑 입장할 때 진짜 채팅창 갑자기 상상했어 배바비치노 그래서 후원 어떻게 하는 건가요? 그렇게 배바비치노 이거 계속 나올 거 생각하니까 이거 식사식사 주라 어? 아니야 이제부터 식사식사 식사 싫어 이 룰 없애는 걸로 오늘 방송에서 공식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박바람 뭐야?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알겠죠? 무슨 bj가 땅땅땅 땅땅 땅땅을 저래 저도 사랑해요 하트 아 야 이거 저 아 미치겠네 식사식사 좀 주세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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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 돼 이거 안 먹으면 오늘 방송 못한단 말이야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오늘 죽어 이거 안 먹으면 내가 오늘 죽어 아 감싸 어휴 승질머리 너무 귀여워 아휴 자랑스러워라 취소하래 빨리 취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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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취소할게 식사식사 좀 싸줘 설초가 미안해 아우 귀여워 어? 주영 언니 수저 아예 막 버렸잖아 아 나 배불러워 어 난 이것만 있어도 돼 선윤이 음? 어휴 아휴 음 음 물티슈 아까 하니까 손은 죄송하지 말고 취소하기 허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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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존나 맛있다 허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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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오빠 체아야 된 거 아니야? 제발 걱정돼 두 번 쐈잖아 일사일 두 번 쐈잖아 어 두 번 쐈죠? 응 어 두 번 쐈어 나도 낚일 뻔했는데 뭐야 깜짝이야 두 번 쐈어요 두 번이야 응 두 번 쐈는데? 여기? 두 번이야 두 번 두 번 맞잖아 어어 두 번 쐈어? 응 두 번이야 두 번 신형 키키키 클릭해가지고 잘못 나온 거야 응 아니 두 번 나왔어 진짜 두 번이야 응 응 에잉? 음 어 여러분들 왜 다 같이 뭐야? 왜 다 같이 한 폐야? 두 번이야 두 번 응 응 응 응 아 살초가 나 아니 나 얘 치워 응 아 야 짜증 나 나 이거 안 되겠어 나 이거 계속 음식 때문에 응 치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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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결국 못 먹네 아 씨 나 존나 먹고 싶었는데 이게 내게 왔다 나중에 기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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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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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먹어 인마 응 으악 헣 흐 하 어쩜 ich u 물 얼음 좀 더 채워줄까? 아니 됐어 여기 튄 것 좀 한 번 닦아 오빠 바닥 어 에바다 근데 진짜 이거 앞으로 식사식사 이거 없애자 141400 이중이었는데 갖고 와 그것만 그것만 살초가 내가 정말 잘할게 식사식사 한 번만 줄 수 있겠니 손에서 양념에서 존나 나네 살초가 나 이것만 먹어도 난 정말 오늘 방송 잘할 수 있을 것 같애 식사식사 한 번만 줘 살초가 부탁할게 흠흠 응? 살초가 아 진짜 너 저거 다 따줘? 고마워 아니 저거 안 먹어도 돼 나 이거 먹으면 돼 흠흠 흠 천천히 먹어 어차피 아니 저거 안 먹어도 돼 음 아니 저거 아니 저거 아니 저거 체할까봐 진짜로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체할까봐 뭔가 닭볶음탕 많이 시켜가지고 고기만 존나 많이 먹고 감자랑 국물 남은 거 재활용 안 했던 내가 미울 정도? 진짜? 오늘은 너가 고기를 많이 먹어준 게 오히려 닭볶음탕에 대해서 그러니까 체할 것 같고 다시 한번 재확립시켜주는 그런 날이었다 먹먹은 약하잖아 재채기하다가 갈색 줄 때 나잖아 이제 1415 없어 천천히 먹어둬 그니까 진짜 찐으로 걱정돼 이거는 아 진짜 맛있다 오빠 응? 근데 다음에 면도할 때 턱 좀 들고 하면 안 돼? 여기 맨날 지금 엄청 길어 여기 한 문도 안 갔어서 아 진짜 맛있다 이거 더 안 먹어도 돼? 응 물 좀 먹어 아 진짜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이래서 물 한입 먹고 내가 얼음 좀 채워줄게 이따가 들어오고 안 없앨게 어디가? 어머 뭐해? 채팅창 24 없어질 때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어 주연아 어? 우와! 잠깐만 여기 보여요? 점점 진해 여기 진해지는 거 보여요? 잠깐만 여러분 저 보여요? 오빠 저쪽 흉덩이가 이쪽 흉덩이가 더 크네 그 영역이 짠짠이네 응 안 먹는데 이 시험생이에요 안 먹고 있었어? 그만해! 남순이 너는 차를 갔어 이럴다 너의 사진 하나 나의 수혼생각이 냄새 나의 수업 왜 이렇게 나의 수혼생각이 뭔가 이상한 냄새나지? 뭐야? 모르겠어 애 놀랬어 이걸로도 우리 애기 왜 이렇게 잘 놀래? 엉덩이 잘 받쳐줘요 저 오랜만에 인사 한 번 해 엄마 엉덩이 받쳐줄게 괜찮아 엄마 엉덩이 받쳐주고 있어 인사 한 번 해 안녕하세요 김 좋아해요 개 좋아해요 꼬준대 맞추세요 삼촌들 삼촌들 미아 좋아 아이 좋아해요 엄마 엉덩이 받치고 있어 애기야 아우 귀여워 아이 좋아 아이 좋아요 양념 가득하네 입으로 뭐하는 짓이야 나 물 먹었지? 좋았어요 오늘도 힘내세요 오늘도 힘내세요 쳐내 아이 씨발년들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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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윤태훈 너도 나가 개새끼들이 하지 말라니까 아이 씨발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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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개새끼야 나가 나가 이 개새끼야 나가 이 개새끼야 아이고 아이고 머리야 또? 오케이 너도 나가 너도 나가 너도 나가 너도 나가 나가 뭐 말 같잖니 24시 24시 방송 뭔 소리야 그게 더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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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가 아 또 웨이브 한번 또 돌려 어 으응 으응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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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24시 방송이야 말같이 안스러워하고있어 천혜 천혜 그거 그만 좀 해라 이씨벌놈들아 어? 사탄 들렸어! 게이 새끼들이 진짜 시발놈들이 그만하랄 때 그만해야될 거 아니야! 이씨벌놈들아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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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는 두 번으로 봤고 야 애저테인먼 너도 조용해 새끼가 자꾸 물타기하고 있어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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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해 더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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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일로와 나 일로와 금 차 가 그만해 그만 강태 싹 다 풀겠습니다 아 목 아프잖아 인생무상 나가 강태 싹 다 풀게요 강태 70명 당했네 자 감사합니다 아니 저항 받을 것 같아서 내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하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실수였어요 실수 죄송합니다 사과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실수였어요 실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러십니까 알겠어요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코트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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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목이 너무 아프다 주영아 탄산 탄산 센 거 있을까 탄산 센 거 하나 줘봐 목을 가래를 없애버려야겠어 걔를 먹어가지고 걔를 마시면 식사 싫어 쓴 사람이 식사 식사를 쌓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당사자가 지금 방송을 보고 있거든요 당사자가 지금 방송을 보고 있거든요 당사자가 밥 먹으라고 했고 당사자가 괜찮다면 괜찮은거죠 이사가라고요? 에이 무슨 소리에요 예 호홀리 쉿 어 어유사들 공인중개사들이신가 어유사들 공인중개사들이신가 어유사들 공인중개사들이신가 흠흠흠흠 흠흠흠흠 흠 흠흠 Heck 흠 흠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코트야 그냥 내일 축구 중계방송한다고 말하면 되잖아. 자, 나중... 어... 아, 제가 실수했었나봐요. 나 24개... 141개가 두 번인 줄 알았어요. 미안합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앞으로 안 어길게요. 여러분들. 죄송합니다. 자, 일단은 저... 알림 한 번 보내고요. 그러고 오늘 또 준비한 방송 해야겠죠? 음... 어차피 이 새끼 안할 새끼인 거 다들 알잖아요. 이제 그만. 오케이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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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건빵 좌표 지킴? 이제 외절이다. 즉당 일회. 자, 오늘은 매니저분들과 소통하면서 즐겁게 오쇼를 한 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매니저분들 채팅 좀 많이 쳐주세요. 매니저분들 채팅 좀 많이 쳐주세요. 채팅창 화력 좋겠네. 네. 매니저분들 채팅창 좀 많이 쳐주세요. 오늘의 시작할게요. 네 라고 치세요. 네. 시작합시다. 흠흠